이 아이가 몸이 편하다는 느낌을 알까요? 구독이 올라가는 보람찬 느낌을 알까요?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따뜻한 관심이 이 아이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. 차 소리가 이렇게 가까이 들리네? 가네? 차 가요. 차 도망가요. 차 도망갑니다. 스코프 있으신 분? 스코프 없음. 스코프 없어요. 스코프 먹어야 되는데. 2층에도 2층 털 없는 것 같은데요? 문 열려있네. 오케오케 고. 네. 배낭 3렙. 제가 먹을게요. 오 2배율. 2배율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없습니다. 없는 것 같은데 사람? 제가 봤을 때. 안일하게 하면 안됩니다. 안일하게. 오 깜짝이야. 아씨. 아이고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집들 조심하시구요. 외곽 돌면서 갑시다. 외곽 돌면서. 오케. 어어. 아씨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? 피 안 깎였죠? 네. 오케. 남들. 남들 다 쏠키는데 혼자 디오네. 아니거든요. 이거 디오예요. 연인들. 렉 걸려서 지금 위에 표시 안되는거죠. 위치려면 곧 깨우쳐. 수준 나왔죠? 수준 나왔죠? 네. 일단 힐하세요. 메룩립. 아 네. 붕대 먹을게요. 붕대. 진동제 있다고 하셨죠? 네. 스물여덟병 남.. 여덟명 남았는데 원 지금 완전 좋거든요? 어 이윤님 오셨어요. 어 이윤님 안녕하세요? 듀오.. 듀오하자구요? 지금 듀오중이에요. 이윤님. 이윤님 나가셨나? 이윤님. 이윤님. 이윤님 나갔네. 어. 이윤님 내 얘기 듣기도 전에 나가버렸네. 이윤님한테 핍박줘가지고 님들. 다 나갔잖아요. 이윤님 지금. 뭔 개소리지? 이러면서 나갔을거 같은데. 뭐가 개소리예요?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. 스트리머 한번 같이 하자 그랬는데. 시청자분들이. 내분 내쫓았어요. 아 진짜요? 이거 그냥 듀오나 하죠. 그럼 계속. 오케이. 저쪽에 버기도 있네. 저쪽에도 해우소 안에 있을거 같은데. 사람. 아 이거 완전 양각인데 이러면. 아 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. 원이 이쪽으로 좋아지네. 오케이. 저기다 연막탄 뿌려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볼까? 유도해볼까? 나 봤을텐데. 분명히. 없나 사람이? 없네. 없나봐. 헛짓거리 오졌구요. 없네. 헛짓거리 오졌구요. 두개나 날렸네. 아 시발. 와. 와. 진짜 못해. 와. 와. 지려부렀다. 와. 어떻게 이렇게 못할까? 너무 심각한거 아니냐 이거? 아 시발. 아 시발. 어디서 쏘는거야? 어디서 쏟는거야? 우아. 여기 카고파릿 썼던 같은데? 뒤에 킬도 싸운다. 어 저기다 저기 뭐야 왜 여기다 꼈어 하하 이거 에반데 이거 지겠는데 이러다가 아 저기다 저기구나 아씨 나이스 캬 좋구요 첫번째 쏠큐 1등 아 김미력씨 고생하셨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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